무속인도 사라입니다. 올마이티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0년 GD들의 총우는 모든 일에 이익이 있는 달입니다. 노력의 결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GD들이 올해도 좀 나쁜 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험은, 합격은, 그리고 취업은 좋은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예도 높아지는 운으로써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도 있겠고 중요한 명예직에서도 완성될 그런 운이 됩니다. 직업인은 승진도 하고 또 귀인을 만나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된 해가 되겠고요. 그리고 단, 부부간의 신경전이나 신경성, 우울증이 생길 수 있으니 마음을 비우고 안정을 찾는 게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1월 달 운세로는 직장인은 인간관계에서 구설수가 있겠습니다. 조심하시고 일적으로는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지만 구설수만 조심하면 무난히 흘러가는 달이 되겠습니다. 2월 달 운세로는 이동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달로써 굳이 안 해도 생각만 해도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해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생각에 마음만 심란하는 달이 되겠고요. 현재 일에서도 마음만 바빠지는 달이고 몸은 힘든 달이 되겠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이동, 변동 생각만 하는 사람 있겠지만 또 반면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다지 나쁜 건 아닙니다. 이동을 하든 안 하든 나쁜 운은 아니니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3월 달 운세로는 무언가 막혀있는 달로 보이나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때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신경 예민한 사람은 가족이나 인간관계에서 부딪힐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조금만 참고 지내다 보면 무난한 달이 되겠습니다. 건강으로는 잔병 치레를 할 것 같으니 잔병 치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PD님하고 이렇게 대표님 때문에 너무 편하게 즐겁게 진짜요! 편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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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